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2012년 공정무역도시 수도 서울을 선언한 지 6년 만에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구 천만 명 이상 도시가 공정무역도시로 인정받은 건 서울시가 처음인데요. 인구 2만 5천 명당 1개의 공정무역 판매처를 확보하고 공정무역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위원회가 정한 5개 기준을 모두 충족해 공정무역 인증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윤리적 소비에 대한 시민의식을 더욱 높여 세계 공정무역의 수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일 서울중구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김은경 환경부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이 참석해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충남지역 화력발전소가 경기 남부지역 대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음 간담회에는 충청남도도 함께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환경부와 세계시도는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2021년 3제곱미터당 20마이크로그램에서 2022년 3제곱미터당 15에서 18마이크로그램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남도가 저출산 극복 시책의 일환으로 임산부와 아이 동반 고객 전용 매표소를 열었습니다. 임산부와 아이 동반 고객을 위한 전용 매표소는 지난 5일 천안 시외버스터미널에 처음으로 개설됐는데요. 앞으로 충청남도는 임산부와 아이 동반 고객 전용 매표소를 관내 시청, 군청, 터미널, 금융기관, 영화관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민선 7기 지방의회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등 주요자리를 놓고 갈등이 첨예한데요. 김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7기와 함께 새롭게 출범한 각 지방의회들이 의장단 선출 과정 등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주요자리를 두고 몇몇 지방의회에서 소수당과 타수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을 견제해야 할 의회의 요직을 의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이용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마다 소통과 배려, 협치를 내세우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지방의회들이 초반부터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자 시민들은 냉소와 우려 섞인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6일 충북자치연수원에서 2018 상반기 경로당 관리자 및 9988 행복나눔비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노인복지사업인 9988 행복나눔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9988 행복나눔비와 연계한 치매선별검사 교육이 실시됐고 실버레크레이션, 교양교육 등 다양한 강의도 마련됐습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9988 행복나눔비 덕분에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100세 시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북 정읍과 임실은 교통 오지마을 주민을 위해 공공택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재래시장과 버스터미널 등으로 한정됐던 범위가 이제는 철도역까지 확대됩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이달부터 전북 임실역과 오수역, 신태인역 등 3개 역에서 철도역 공공택시 콜서비스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업은 두 시군이 코레일과 협력을 통해 재래시장과 버스터미널 등 기존 공공택시 서비스 지역을 철도역까지 확대한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는 사례입니다. 운행일은 매주 월요일과 읍면 장날이며 임실군은 거리에 상관없이 2천원, 정읍시는 읍면 소재지까지 천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코레일과 두 지자체는 이번 사업으로 교통 오지 주민들의 불편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안전어사대원은 토목, 건축, 방재 등 관련 분야 경험제로 구성돼 올해 하반기부터 20명이 활동하고 내년부터는 60명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기존에는 계도 위주로 시정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공사 중지,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안전어사대는 올해 공사장 위주로 단속하고 내년부터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단속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하고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본 뇌염 경보는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늦게 발령됐습니다. 맥의 모기에 물리면 대부분은 별다른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증상에 그치지만 일부는 치명적인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모기에 물리지 않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예방접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최근 정교해지는 합성사진과 영상의 무분별한 유포로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이 문제의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AI R&D 챌린지 본선 대회에서 이미지 5천 건 중 진짜와 가짜 사진을 구별하는 기술력을 겨뤘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선정된 세계우수연구팀에게 정부는 합성사진찾기 연구회 후속 R&D 연구비 1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출자 출연기관의 구조조정과 제도개선 그리고 공정한 인사방향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6일 출자 출연기관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유사기관을 통폐합하고 기관장을 임명하는 등 기관 운용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출자 출연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출자 출연기관장을 조속히 공모하는 등의 내용이 결정됐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상습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볼량지구 배수개선 사업을 실시합니다. 볼량지구는 올해 배수개선 사업 신규지구로 선정돼 국비 34억 원이 투입됩니다. 광주광역시는 내년 초까지 실시 설계를 마치고 오는 2021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시흥시가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규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시흥시는 국비와 도비 3억 5천만 원을 포함해 총 7억 3천 5백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비로 시흥청년 스마트 잡구와 시흥청년 CU 육성 프로젝트, 청년취업 디딤돌 사업 등 총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중 중국산 발사르탄에서 불순물이 확인돼 판매와 제조, 수입을 중지시켰습니다. 이번 판매 및 제조 중지 대상이 되는 제품은 82개 회사의 219개 품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사와 상의해 약을 교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구역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고가차도와 지하차도, 그리고 대형 건물 내부 통행로에도 도로명 주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명 주소법 전부 개전 법률안을 오는 8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과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도로명 주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